이대화님 입장하셨어요. 이대화 영화 세상. 네, 안녕하세요. 극한 직업이 1500만을 돌파해서 명랑 하나 남았네요. 네, 역대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참 웃기 좋은 가벼운 영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작사 측은 처음에 200만만 들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다는데 이렇게 한국 영화사를 다시 쓸 정도라고는 본인들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못했죠. 200만만 들면 땡이라 그랬는데 제작비 65억에 마케팅비 30억에 95억을 들였는데 지금 13매를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나라 영화사들이 좀 실험적인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대작들보다는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이렇게 7번방의 선물은 그래도 이렇게 뭔가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웃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요즘 참 심란하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머리가 비워지는 기분이 정말 좋았다.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군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코미디 영화가 많이 나오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흥행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됐기 때문에 가성비도 좋았고 목요일 기준 예매율이 어떻게 돼요? 1위가 사바합니다. 24.5%고요. 이정재 씨가 주연한 영화인데 이따가 같이 살펴볼 거고요. 2위는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 17.1% 재개봉했는데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래요? 3위는 증인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15.9%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바하가 무슨 뜻이에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뭐 잘 이루어지리라 영화 속에서 나오는데 제가 좀 깜빡하고 있네요. 주문인가 봐요. 이루어지리라 이런 감독이 검은사제들의 장재현 감독 장재현 감독님이 다시 이렇게 오컬트 영화의 연출을 맡았는데요. 이정재 씨가 목사이자 사이비 종교 전문가로 나옵니다. 최근 관심사는 사슴동산이라는 종교단체인데요. 처음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이정재 씨는 이런 사이비 종교단체를 파헤쳐서 거기서 나오는 자극적인 이슈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살인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실마리가 잡히면서 본인도 진지해지고 점점 깊게 파고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아주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오컬트 장르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반길 것 같은데 오컬트를 뭐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어떤 신부님이 악령이신 소녀를 퇴마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악마 같은 걸 다루는 영화. 그렇죠. 그런 걸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사바 역시 악마를 쫓는 목사 이정재 씨 얘기가 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화는 특히 곡성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주 호기심이 가실 거예요. 또 재미있으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곡성이 이런 엑소시스트 같은 오컬트 영화 주로 서양의 귀신이나 이런 것들을 다뤘던 거기에서 동양의 굿이라든가 아니면 토착종교 이런 걸 섞어서 아주 신선함을 줬잖아요. 이번에도 불교와 기독교가 묘하게 섞입니다. 그래서 굿을 하는 장면도 나오고 토착종교 이런 것도 들어가거든요. 또 찬송가를 부르는 장면도 나오고 불교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아주 신선한 느낌. 동서양의 조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바는 원만하게 성취하다는 불교 주문이다. 김혜숙 씨 사바는 이루어지게 하소서예요. 호정연 씨 아멘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792 원만한 성취라는 뜻이래요. 이인숙 씨 사바는 I wish랍니다. 주문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제목을 제가 잘 골랐네요. 또 이 영화는 단순히 악령을 쫓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지만 악령의 실체를 파헤치는 좀 추리물에 가깝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무서운 영화를 잘 못 보시는 분이라면 좀 힘든 장면이 있기도 한데 전혀 지루하지 않게 긴장감 있게 시나리오만으로도 흘러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그 창고에 갇힌 귀신을 보여줘요. 창고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해서 끝까지 보게 되고 또 사슴종산이라는 이 종교단체의 실체를 궁금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이 두 개가 결국 합쳐집니다. 그 긴장감이 상당하거든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지금 댓글 보니까 박현정 씨 어제 사바 봤는데 저는 너무 스토리가 난해하게 느껴졌어요. 상징물들을 파헤치고 거기서 추리해내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난해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 어려운 영화들이 많이 나오니까. 김지효 씨 저도 봤는데 혼자 봐서 그런지 무섭기도 하고 다 본 후에는 갸우뚱. 저는 역시 깔끔한 결론이 나는 영화가 좋아요. 이런 건지 좀 안 볼까 관점에 속하겠네요. 네 결론에 대결하는 두 개가 나와요. 거기에서 좀 뭐가 결론이고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난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른 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약간 추리문의 느낌도 있긴 하지만 좀 섬뜩하게 놀래키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아주 무서운 것들이 깔리고 무서운 영화 못 보는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불교와 기독교라는 한국에서 가장 신도가 많은 두 종교에서 다양한 테마를 끌어다 썼는데 이런 것들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죠. 특히 기독교 신자분들께서는 기독교에 대한 약간의 비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은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다리. 증인하고 이거 오늘 사바하하고는. 저는 둘 다 재밌었어요. 증인도 참 좋은 영화였는데 사바하도 진짜 심장이 쫄깃해지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사바하 보겠습니다. 그래요? 정은희 씨 음침한 분위기 예고편 봤는데 저는 주말에 꼭 보고 싶네요. 윤원영 씨 불교 신자인 우리 엄마는 제목만 보고 야 저거 보러 가자 하시더라고요. 10점 만점에? 저는 7점 하겠습니다. 그래도 꽤 높은 편이네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음악은요? 음악은 제가 다른 영화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사바하의 박정민 씨가 아주 주요하게 나오는데 박정민 씨가 변사한이라는 영화에 나왔었죠. 거기에 윤미래 씨의 메모리스가 나오는데요.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대학 씨 다음 주에 또 좋은 영화로 만날게요. 네. 감사합니다.